가지 마, 가지 마. 괜찮을 거야. 가지 마. 아무 일 없을 거야. 괜찮을 거야, 엄마. 우리 집에 이제야 돌아가네. 괜찮아. 우리 집이잖아. 우리 집이잖아. 우리 집이잖아. 우리 집이잖아. 침실도 당신 작업실도 당신 나가기 전 모습 그대로야. 당신 얼굴도 그대로 되돌려줄게. 그때까지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. 절대 용서 못하실 테니까. 마리아. 나는 네가 집에 돌아와서 정말로 기뻐. 우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. 걱정하지마. 내가 그렇게 만들 거 아닌가. 저 피곤해요. 혼자 있고 싶어요. 그래. 정말 긴 여행이었으니까.